후오비 코리아가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달콤커피와 협력해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는 달콤커피 노년점을 리모델링해 오픈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기술 및 정보 교류,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축적한 글로벌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자문과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는 지하 1층과 2층 총 2개층으로 운영됩니다. 지하 1층은 블록체인 커피클럽이란 이름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 공간으로 꾸려집니다. 2층은 달콤커피의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며 블록체인 정보 교류, 미덥, 강연,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 유명 인사들을 소개하고 기념하는 공간인 명예의 전당,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소개와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월 등 블록체인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